대여가 될 때마다 그 대여금이 내 통장에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두 번째 월급 통장이 생기는 것과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편한 서비스를 알게 돼서 진짜 너무 좋아요. 되게 너무 편해요. 이번에는 그 버짓 안에서 원하는 책을 골라야 되니까 좀 머리 쓰면서 고르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좀 거리가 멀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시간 절약도 되고 그 책에 대한 관심도가 그 마음이 떠나가기 전에 이 책을 좀 아이에게 선보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비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정말 신박한 서비스 소개해 드릴게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고요. 너무 신기한 서비스여서 저희가 좀 여러 번 서비스 이용해 봤어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영상 통해서 소개도 해 드리고 어떤 서비스인지 알게 된 거를 좀 공유해 드릴게요. 우선 서비스 이름은 우리집은 도서관입니다. 짧게 그냥 우도라고도 해요. 이게 무슨 서비스냐면 비대면 도서 공유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인 거예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비용은 책마다 달라요. 신간도서는 조금 가격대가 있지만 그래도 실제 책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고요. 그리고 옛날 도서들 옛날에 좀 읽고 싶었던 책인데 여전히 빌려 보기 어렵거나 아니면 실제 동네 도서관에 가면 정말 너덜너덜해진 그런 책들도 굉장히 책의 컨디션이 좋아서 그렇게 막 헌책 같지 않아서 너무 헌책이면 좀 열어보기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도서관에서 빌려 봤던 그 책도 그랬는데 되게 막 그랬어요. 그냥 사야 되나?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걱정 없이 우리집은 도서관에서 책의 컨디션을 다 관리를 해줘서 너덜너덜한 책은 아직까지 만나본 적은 없어요. 책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우선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네 도서관 통해서 빌려 볼 수도 있고 지인들 그러니까 동네 이웃들 간의 책을 빌려 볼 수도 있겠죠. 그 세 가지 방법 플러스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우리집은 도서관이라는 서비스 역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도서관에서 신간 빌려 보고 싶은데 그 예약을 걸 수조차 없고 저희 동네는 딱 한 명만 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한 명이 이제 빌려가는 시점에 따라서 좀 재빠르게 또 예약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타이밍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잖아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책에 대한 관심도가 그 마음이 떠나가기 전에 이 책을 좀 아이에게 선보이고 싶은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기로에 선단 말이죠. 이걸 그냥 사주어야 되나 그냥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근데 또 사주기에는 또 모든 책을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소장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또한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항상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라 하면 그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그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런 것도 되게 좀 좋은 추억이 되고 그리고 내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모든 책을 다 사줄 수는 없으니 공간도 한계가 있고 아이는 성장하고 그래서 좀 비유를 잘 고려해 가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우도 서비스를 통해서 되게 말끔하게 저는 해결이 됐어요. 일단 도서관에 실제 가가지고 빌려야 되는데 저희는 또 안타깝게도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이렇게 된 지 좀 됐는데 도서관에 주차를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차를 하더라도 불법 주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점점 도서관 이용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걸어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걸어가면 물론 책을 안 빌려오면 되는데 또 아이가 또 빌려오고 싶다는 그런 책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거를 또 굳이 빌려와서 왜냐면 조금 거리가 되다 보니까 몇 건 안 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좀 그거를 들고 오면 아 이렇게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아 다시는 책 빌려오지 말자 막 이러면서 다짐을 하곤 했는데 우도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가 직접 원하는 책을 골라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그거를 대여를 하면 돼요. 아이가 원하는 책 그러니까 아이가 대여한 책이 택배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방에 담겨서 상자에 와요. 아 이게 또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돈을 쓸 수 있어 라는 그 버짓이 저희는 좀 정했어요. 마치 아이 용돈을 주는 것처럼 어차피 도서관에 가면 빌리기 거의 불가능한 책들 또는 아이가 너무 읽고 싶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꼭 항상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서관이 좀 거리가 멀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시간 절약도 되고 아이가 또 책에 대한 흥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서 이 서비스를 꽤 잘 이용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려요. 저희는 따끈따끈한 인기 도서를 바로 빌려볼 수 있어서 저희 아이가 진짜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되게 또 흐뭇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정말 글밥 있는 책을 빌려보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흔한 남매라는 만화책이 완전 푹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째랑 약속했던 건 글밥책 세 권은 꼭 읽어야 만화책 한 권 이렇게 비유를 가져가자고 했어요. 이거는 영화책은 아니고 한국어 책만 그래서 지금 흔한 남매가 그 만화책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만화책으로 마법천자문이랑 썰샘의 한국사를 모으고 있어요. 아이가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시리즈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 만화 시리즈가 있는데 모든 또 만화 시리즈를 또 소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흔한 남매 정도는 좀 그냥 빌려보자. 시리즈가 정말 엄청나게 문어발처럼 퍼졌더라고요. 그 라인업이 그래서 모든 걸 다 사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독서 습관을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어요. 우도서비스 이용하고 나서 바로바로 아이가 원하는 책을 안겨다 주니까 그게 또 고마웠는지 또 흐뭇했는지 글밥책 세 권 읽고 흔한 남매를 읽더라고요. 아이가 고작 초등학교 2학년이라서 그 글밥책이 엄청 길지는 아직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권 읽을 때도 있지만 보통 한 두세 권 정도 읽더라고요. 글밥책을. 그러니까 만화책이랑 글밥책이랑 지금 엄청나게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도서비스가 또 좋았던 점이 독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거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포인트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아요 은근. 그래서 제가 좀 이용했던 건 후기 남기는 거 책에 대한 후기 남기면 100원 이렇게 지급도 해주고 되어 있던 책을 반납할 때 바로 또 추가 대여를 하면 또 포인트를 지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간간히 그런 포인트들 이용하면서 둘째 위에서 대여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여한 도서가 만약에 마음에 든다. 이 책 너무 괜찮다. 그러면 소장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로 또 구매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우도서비스가 대여뿐만 아니라 우도샵에서 새 책을 구매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좋은 게 한 것만 구매를 하더라도 무료배송이더라고요. 타 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넘어야 무료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도샵에서는 한 것만 구매해도 무료로 배송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여 서비스도 그렇고 우도샵에서 새 책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오후 3시 전에 결제를 완료를 하면 익일날 배송이 돼서 굉장히 빠르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 점도 되게 좋았어요. 제가 우선 대여 서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거를 좀 알아봤는데 자꾸 위탁 서비스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 서비스는 또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어쨌든 이 우도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위탁한 도서를 우도라는 시스템 안에서 대여를 해 주는 서비스인 거예요. 책 퀄리티 그러니까 컨디션을 관리를 해 주면서 내가 만약에 책을 소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도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흔한 남매를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가 안 봐요. 그러면 이거를 물론 중고 시장에 팔 수도 있지만 이 책을 우도에 위탁을 하면 우도를 통해서 빌려보는 사람들이 이제 저처럼 생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위탁하면 이제 우도에서 모든 걸 다 관리를 해 주죠. 책을 빌려가는 사람에게 택배를 보낸다거나 책 퀄리티 그 컨디션 관리라든가 그런 거를 해 주는데 대여가 될 때마다 그 대여금이 내 통장에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두 번째 월급 통장이 생기는 것과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런 서비스가 있어. 너무 신기해. 막 그러면서 조금 알아봤어요. 그래서 출간된 지 6개월 안의 도서들은 우도샵에서만 구매한 책들을 위탁을 할 수가 있고요. 대여 수익의 50%가 통장에 입금이 되고요. 우도샵에서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다. 그 책이 출간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거를 위탁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위탁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그 책들이 대여가 만약에 됐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40%가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미셸 통장에 입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탁했던 도서들은 언제든지 반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책이 어디 사라지는 거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서비스다.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책을 통해서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되게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탁 관련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자세하게 보시면 되시고요. 모든 도서가 다 위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 여부는 모바일 앱 통해서 바코드를 찍어서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몇 권은 해봤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도 제2의 사업으로 네, 네. 이런 위탁 서비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웃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도서를 위탁하는 사람이 있어야 다른 분들이 또 대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집 앞에 바로바로 편하게 배송이 오니까 이게 또 끊지 못하겠더라고요. 취급하는 책은 한글 단행본, 전집, 영어 원서, 영어 세트 도서까지 되고요. 보드게임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았어요. 반납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상자에 담겨져서 와요. 이거를 버리시면 안 되고요. 다 책을 보고 나서 반납할 때 이 상자에 담아서 사이트 통해서 반납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굉장히 쉽게 원클릭으로 됩니다. 그래서 반납 신청하고 택배 문 앞에 놓으면 택배 기사님께서 네, 알아서 그냥 수거를 해 가시더라고요. 택배가 잘 이제 우도에 도착했는지 알림톡도 오고요. 그리고 대여 기간이 완료가 되기 하루 전부터 이제 알람이 와요. 네, 대여 기간 하루 전날입니다. 뭐 오늘은 대여 마지막 날입니다. 이러면서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 신청하거나 아니면 빨리 반납 신청하거나 신청해라 이렇게 리마인드도 해줘서 아주 편한 서비스를 알게 돼서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저희 딸에게 엄마가 대신 해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아이에게 처음부터 하는 방법 알려줘서 아이의 용돈 그러니까 그 버짓 안에 신청하고 싶은 책들 골라라 라고 내 얘기는 해놨어요. 민서는 지금 뭐 담고 있어요? 흔한 남편 흔한 남편 어떤 거? 흔한 남편 호기심? 이게 재밌어? 네. 안 흔한 일기도? 담았어? 네. 우와 흔한 남편이 과학 창원대 있네. 우리 집에도 있지 않아? 네. 있는데 얘는 5권인가? 2권 5권인가 그래요? 민서가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책을 어? 호랑이 빵집도 있네. 호랑이 빵집 우리 저거 읽었지? 그치 민서야? 응. 2권도 읽었나? 네. 한번 읽어요. 읽어봐도 돼요? 딱히 보고. 아 그래. 원하는 거 그렇게 담는 거야. 담아. 저 원하는. 나 이거 읽었는데. 맞아. 어? 나 이거 읽어봤는데. 왜 띄었어야 해 저거. 이거 재밌는데. 저거 우리 읽어봤지? 네. 만보기는 떡집이다. 그거 또 봤는데. 그러게. 흔한 호기심? 이런 것도 있네. 네. 저 아까 전에 담받았던 거요. 아 그래요? 전천당 19번이 나왔네? 19번이 있어요. 그 스톨텔도 있어요. 전천당 19 읽었어? 네. 아 그래. 담을 넘은 아이 우리 집에 책 있는데. 어 엄마 자판기다. 어. 봤었는데. 몇 권 담겼어요? 9권. 대여 9라고 써있지요. 대여 9. 보여요? 너 9권을 2주 안에 볼 수 있겠어? 9권을 2주 안에 볼 수 있죠. 이번에 저희 아이가 빌린 도서들은 이 라인업입니다. 요즘에 저희 딸이 타키포에 푹 빠졌어요. 학교 친구들이 타키포 캐릭터에 많이 빠져있나 보더라고요. 되게 보고 싶어 해가지고. 아 또 굳이 사줘야 되나 싶었는데. 마침 우도 들어가는데 있어서. 아이가 원하는 만큼 다 빌려줬던 경우에요. 5권이 나와 있는데. 아 그거는 신간이라서 조금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조금 기다리면 되나. 이러면서. 이것도 아이랑 경제 관련으로 이야기 나누기 좋더라고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버짓 안에서 원하는 책을 고르는데. 처음에 빌렸을 때는 금액 별로 생각 안 하면서 막 담았었는데. 이번에는 그 버짓 안에서 원하는 책을 이제 골라야 되니까. 좀 머리 쓰면서 고르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우리집은 도서관이라는 도서 대여, 위탁, 그리고 우도샵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봤어요. 여기 사이트 보시면 영어 관련 AR 지수라던가 그 해당 학년의 추천 도서라던가 신작이라던가 베스트셀러다던가 다양한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이트 들어갈 때마다 배너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독서 관련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환경 조성을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집은 도서관 사이트 링크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놓았어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